자요? 궁금한 공부처입니다!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Modern하면서도 아름다운 은색, 압도적인 성능 및 연주의 편안함을 극대화하기 위한, 여러 요소가 포함된, Noble Q, elemento curious, Q 퀘스트 시리즈는 다양한 장르의 기타리스트를 하려 잡을 수 있는 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풍부한 중저음역대 사운드를 제공하는 니아토 소재의 바디가 적용되었으며 또한 넥은 다양한 연주자들에게 적합한 위저드 C-shape 넥이 채용되었습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3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부윙가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리스 기타용으로 특별하게 설계된 R1 넥 미들 및 Q58 브릿지 픽업을 장착하여 강력한 저음역대 및 밝고 뚜렷하면서도 부드러운 고음역대가 특징이며 뛰어난 사운드 밸런스를 자랑합니다 넥이 끝부분에는 아이바네즈만의 커스텀 스트링 락이 적용되어 간편한 줄교체가 가능하며 모노튠 브릿지를 통해 쉽게 튜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스 9 스위칭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얼터 스위치 및 픽업 셀렉터를 조작하여 총 9가지 픽업 조합을 통해 다양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Q시리즈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아이바네즈 일렉기타 Q54와 아이바네즈 일렉기타 QX54 QM을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은총시 연주를 통해 아이바네즈 퀘스트 시리즈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시 연주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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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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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